첫째,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에는 신기술 중심으로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한 소재의 핵심 부품 산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전략 목적기술 CPTA로 지정된 배터리 산업은 최강국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전고체즈, 고체전해질 배터리 등 미래기술 개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소 취약한 양극재 등 소재 분야 육성도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신개도국과의 기술협력 강화로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영역인 생활형 배터리 산업, 또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기술, 탄소포집기술 등 미래의 그린기술, 국가전략목적기술로 지정해 산학연 동반 연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조선업 분야에서 LNG 수소추진소, 철도 분야에서 노후 디젤열차를 대체할 수소열차 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총 1,200여 개의 산업단의 중 10개에 불과한 스마트그린 산단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에서는 배양육 개발과 보급촉진, 바이오플라스틱, 스마트축사 개발들을 통해 미래 농업의 회인을 접목하겠습니다. 양후 건설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건축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미래차 발전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미래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조기에 마련하겠습니다. 공교육에서 그림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ESG 경영도 법제화를 서도돼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유리펀드를 자꾸 활용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적 전환 과정에 호남이 있습니다. 새만금, 신안 등에는 많은 해상폭력 발전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속도가 다집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린 성장과 관련된 산업들을 호남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켜 국가적 신성량, 신성량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한국전력을 재생에너지 플랫폼 공기업으로 육성하고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깨끗하고 선도적인 미래 효과를 우리 자순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